자 인사는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션보는 하고 수고 많으셨고 이 문제는 실제 문제하고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지금 이해 문제는 실제 문제 가면 6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 문제 자체가 6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이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문을 길게 넣어서 시간 내에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지문 자체가. 그리고 시간은 한 35분 정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30문제에 35분 정도가 적당한 선이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못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찍어버리세요. 일렬로 2번이든 3번이든 그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첨장에 가서는 용납이 안 돼요. 답안지를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자 1번 문제 통정의 표시 내놓은 건데 아마 저번 주에서 잊어먹었나 가도 몰라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통정의 표시 가는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강제 집행 보인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여기가 포인트면 불법 원인 103조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죠. 통정의 표시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 없다. 5조가 되죠?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고. 2번에 보시면 통정의 표시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입증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입증 책임. 비통착사강에서 선인지 악인지 그 선, 악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치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에 통정의 표시 있어서 제3자는 뭐 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과실 여부는 따져요? 안 따져요? 과실은 불문이에요. 그래서 선이 무과실, 선이 과실 상관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과실 여부는 안 따집니다. 네 번째,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여기 잘 봐 보시면 채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을 감유한 사람 되어 있죠? 제가 이 지문을 의도로 냈거든요. 어떤 거냐면 계약이 해제될 때 있죠? 계약 해제가 되면 보호되는 삼자가 있고 보호가 안 되는 삼자가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때는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들 통정 허위 표시는 후추상의 일소 무익을 제외하고 가압류,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보호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은익행위는 증여 아닙니까? 증여. 은익행위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증여는 유효, 유효.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된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이번에 갑은 자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증여죠.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가장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증여는 은익행위니까 유효, 가장매매는 통정이니까 무효.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가 되죠. 다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뭐예요? 무효.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되어 있는 거죠.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등 다당성이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갑과 을 간의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가장매매는 맞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은익행위 증여는 어떻게 해요? 증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맞죠? 갑과 을 간의 증여의 의사가 증여계약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앞으로 정료된 매매기한 이전 등기 있잖아요.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어야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증여로 넘어가나 매매로 넘어가나 등기 자체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을로부터 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있습니다. 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원폐물 법칙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를 뭘로 가정한 거죠? 매매로. 그럼 증여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매매는 무효가 되고 그럼 등기가 넘어왔죠. 그럼 등기는 증여로 넘어오나 어차피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죠. 그럼 유효의 무효예요? 유효.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니까 을로부터 이걸 다시 사갖고 온 거죠. 매매가 됐는데 병이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원폐물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매매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금 채권을 양수한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선의 제3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답이 3, 2번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들. 우리 맨날 그랬던 거 있죠?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그러면 그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악의 매수자 있죠? 악의 매수자는 소유자에게 사갖고 온 거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원폐물 법칙.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사례 이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은익 행위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않는 자 그러면 답은 드셔요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후추상해, 일손 무이기라고 해서 후추, 상해, 일손이 무이기다. 그런데 욕을 낸 거거든요. 채무자. 채무자 보인가요? 그럼 채무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채권의 양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 매수한 사람, 파산 관제에는 보호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1번 이 지문은. 그 다음에 통정허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모두 몇 개냐 그러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인은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도 채권자 대입권 인정되죠. 채권자 취소권도 인정되죠. 그래서 채권자 대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X가 됐습니다. 자, ㄷ번. 증여를 매매로. 증여를 매매로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증여는 유효. 모두 무효가 된다. 그래서 X가 됐습니다. 은익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3번, 아니, ㄹ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민법 제 746조가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견해이다. X죠.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X. 자, ㄷ번에. 판례는 가장 매매 매수위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뭘로 추정하죠? 선의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3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몇 개예요? 여기는 3개인가? 틀린 거니까 3개. 4번이 정답이에요. 혹시 2번을 찍어놓으면 맞는 걸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맞는 걸 찍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을 찾으면 됩니다. 4번을. 5번에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토지를 매수하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의도란 말 보이죠?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동기. 의도. 생각. 의도한 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 맞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가볼게요.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이라고 보인가요? 농지인 줄 알았고 이걸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 이상이 하천이더라. 그럼 이건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 성질이 몰라도 괜찮아요. 착오다라는 게 중요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현황의 착오라고 했죠? 그럼 현황의 착오는 착오다 아니다.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3번의 계약 당사자 사이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대요. 착오는 이무규정이죠. 그럼 서로 취소하지 말자고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정이 뭐냐 그랬더니 이무규정이에요.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죠. 가능한 거죠. 자, 시가라는 글자 보인가요? 시가, 가격. 시가는 중요 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은 거죠. 시가. 시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사기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5번의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라는 말 보인가요? 지분. 그래서 우리가 지분하고 나올 때에 지분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이 나오거나 수량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시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분, 면적, 수량, 시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X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세트로 기억하면 좀 편해요. 공유 지분 우리 시험에서도 배정이 됐던 문제입니다. 6번 의사표시 착오와 관련해서 민법의 구조,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되죠. 중대한 과실에 관한 반례의 설명으로 들린 것은 일본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려한 것을 중과실이라 그래요. 중과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운전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운전을 해서 다닐 수 있죠. 나는 운전을 해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셔서 먹고 사시는 분이 있죠. 트럭을 운전하거나 덤프트럭 같은 거. 그럼 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주의 의무가 좀 다르겠죠. 그 주의 의무.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준과실이라 그래요. 준과실, 준과실.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있다 하여도 언제나 치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은 치소가 돼야 안 돼요. 치소가 안 되는데 예외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이걸 알고 플러스 이용을 해요. 알고 이용을 했다. 그럼 알고 이용을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도 치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치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언제나 치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알고 이용을 당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도 치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3번에 공인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잘못 소개시켜줬어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경과실만 있는 거죠. 그럼 경과실이 있으면 이건 매수자는 치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경과실을 인정했어요.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면 경과실이 되고 경과실이 있으면 얘는 착오로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로 치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치소가 안 된 사건은 공장하고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잘못 매입했더라.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럼 치소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건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착오자 입장에서는 중개업자를 믿은 죄밖에 없거든요. 이건 경과실로 봐가지고 치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공장 나오네. 공장은 끝을 입어요. 치소가 돼야 안 돼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가지고 치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사건이었고 고려청자 보이죠? 이건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치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7번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기술 중 틀린 건데 사기와 강박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에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보이죠? 표의자의 기망하여 차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차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기나 강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은 돼야 안 돼요.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제조건이 사기이어야 됩니다. 고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가 분양 광고 보인가요? 상가를 분양할 때 수익률을 약간 높게 부풀려서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했었어요. 상가 분양 운영 방법에 따라서 여기 뭐라고 돼? 수익이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허위 광고가 수반된 거야. 그럼 이걸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사기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럼 이 상가 분양하고 아까 우리 아파트 분양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에서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사기였고 상가 분양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개를 갈라쳐서 문제를 냈었어요. 그다음에 차고와 의사표지 사이의 언제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여긴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사기나 강박은 주관적이에요. 사기치죠? 사기치면 차고에 빠지겠죠? 그럼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마다 사기와 강박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지 일반인 시각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따지면 안 돼요. 차고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따져야 되지만 사기와 강박은 주관적으로만 따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소고발은 원래 강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 때문에? 부정한 이익이 보여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틀렸죠? 왜 틀린 거예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 고소고발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 여기가 포인트죠. 그럼 완전히 박탈은 의사 무능력자로 취급을 해서 이건 취소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효 동그라미 되죠. 완전히 박탈, 완전히 박탈이 됐다면 여기는 무효가 돼요.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무효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기출되고 있는 지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4번하고 5번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